100세 시대를 맞아 고령층에게 가장 두려운 병은 바로 치매일 것입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는 2016년에는 66만 명, 2024년에는 10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린다고 예측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에게 치매 사회가 오고 있으며 치매에 대한 불안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뇌과학자 리사 제노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8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둘 중 하나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립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한다고요? 아니라면 당신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치매이거나 치매에 걸린 다른 일을 돌보는 일이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책에서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강현숙 작가의 치매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치매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부터 바꾸고 치매를 어떻게 준비하고 치료받고 대처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선별 검사하는 일, 진단하는 일, 치매 약을 복용하는 일, 치매 속도를 늦추는 일,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 등 치매가 처음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실용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요. 치매의 돌봄 전문가이자 심리상담 전문가인 저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과 행동강령을 상세하고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치매가 처음인 사람, 치매에 걸릴까 봐 두려운 사람, 치매에 걸린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람 등 치매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에게 이 책은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래를 단단히 준비하도록 돕는 길라자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치매를 걱정하는 진짜 이유 2020년 전성기 플랫폼에서 5060세대 1160명을 대상으로 치매를 두려워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8%가 치매에 걸릴까 봐 두렵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치매를 걱정해야 하는 나이도 됐지만 무엇보다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라고 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치매 환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라는 질문에는 이러한 순서로 응답했습니다. 1.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두렵다. 2. 사람도 못 알아보는 삶이 불쌍하다. 3. 안타까워서 돕고 싶다. 4. 길거리를 배회하고 다녀서 가만 놔두면 위험하다. 5. 거동도 불편하고 대소변도 못 가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한다. 6. 고집이 세고 나에게 실수를 할 것 같아 가까이 하기 싫다. 7. 화를 내고 폭력적이라 피한다. 결국 치매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7. 치매가 오면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부수적인 문제들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결코 치매 환자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치매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절로 웃음이 지어지고 감동해서 눈물이 날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 새롭게 힘을 얻기도 합니다. 치매 인구가 급증해 치매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과연 치매 환자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까? 이 문제는 그저 넘길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 길어진 인생에서 치매는 더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나와 내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치매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치매 환자들이 배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치매의 친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치매와 관련하여 그동안 몰랐던 것뿐만 아니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르게 알게 된다면 우리가 치매에 대해 생각했던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설령 치매가 온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런대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5분마다 치매 환자가 생겨난다 치매가 상식이 되는 시대 모두가 알다시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전 세계의 치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질병들과 더불어 뇌에도 각종 질환이 발생할 여지가 커지니까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인 리사 제노바는 테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둘 중 하나는 알차이머병에 걸립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한다고요? 아니라면 당신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치매 인구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치매 인구가 100만 명이라는 사실은 관련된 가족까지 더하여 생각할 때 치매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중앙치매센터에서는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 수를 다음과 같이 예측했습니다. 2016년에는 66만 명이던 치매 환자가 2024년에는 100만 명으로 늘고 2050년에는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린다고요. 바야흐로 치매 사회에 돌입했지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실상을 보면 치매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벌어지는 기막힌 일이 많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노인복지관 관장까지 지낸 분을 만났어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 우리는 모두 죽음 준비 교육을 받아야 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인격이 고상하다고 해도 죽을 때가 되면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그렇지 않으면 치매에 걸려서 소리 지르고 욕하며 이상한 행동을 하던가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관장까지 지낸 분이면 많이 배우셨을 터이고 노인이나 치매에 관한 지식도 많을 텐데 치매를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태도에서 아집과 편견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못마땅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방법으로 저 사람 치매 왔나 봐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어 라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치매에 대한 편견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표현입니다. 편견 없이 치매를 봐야 하는 이유 치매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치매 사회에서 치매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해야 할 때입니다. 마치 상식과 같이 치매도 생각해야 하죠. 상식이란 사전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사전에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있어야 할 지식 또는 판단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상식이란 매사를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바로 앞에서 언급한 사례의 관장님이야말로 치매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편견에 사로잡혀서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듯 보였습니다. 치매가 상식으로 자리 잡으려면 치매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치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 잘못된 편견을 바꿀 필요가 있죠. 치매는 뇌에 발생한 여러 질환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기에 치매에 걸리면 기억이나 언어 또는 판단력 같은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 결과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사람들이 치매를 잘 알지 못해서 인지는 몰라도 다른 질병과는 달리 부정적 이미지가 뿌리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치매는 걸리면 인생이 끝나는 몹쓸병으로 규정해버리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절대로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듯이 치매가 온 사람들은 벌받은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매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너무 힘듭니다. 사회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치매를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까 봐 치매를 감추려 듭니다. 자연스럽게 치매 환자는 사회의 관계망이 축소되고 그 결과 정서적, 심리적으로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알기 쉬운 치매의 이해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치매 환자가 직접 나서서 내겐 치매가 있지만 삶도 있다라는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덧붙여 치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위해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조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치매는 장애를 동반한 질병일 뿐이다. 2. 치매는 흔하다. 3. 치매는 노화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다. 4. 사회적 환경이 중요하며 풍부한 관계와 상호작용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5. 치매는 곧 죽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매 환자도 남은 인생이 있고 충분히 좋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 6. 가족, 친구, 전문가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7. 치매 환자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8. 누구나 치매를 앓을 수 있고 누구나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다. 9. 누구나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10. 운동, 영양 등 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10. 치매 환자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 어머님이 치매여서 요양원에 계신다는 어느 여성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 가서 어머니와 대화를 하다가 우연히 어머니의 치아를 보게 되었는데 앞니들 사이에 낀 음식 찌꺼기가 유독 눈에 거슬렸답니다. 또 다른 날은 씻지 않아서인지 냄새가 많이 나는 어머니를 대하는 순간 몹시 화가 났다고 해요. 물론 요양보호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치매 환자가 이를 안 닦고 몸을 안 씻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하지만 치매 환자라 아무것도 모르고 또 대충해도 모르리라 생각해서 그랬다면 그것은 분명 치매 환자를 무시하는 태도와 행동입니다. 어느 요양보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매 어르신 중에 몸이 불편하고 또 씹는 것이 어려운 분의 식사를 천천히 하시도록 돕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러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근무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쉬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국에 말아서 정신없이 떠먹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또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제로 요양병원에 계셨던 한 어르신은 저녁 먹고 7시만 되면 병원에서 무조건 잠을 자라고 강제적으로 불을 꺼버리니까 견디기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또는 치매 환자가 자다가 한 번씩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맛득지 않아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면 무조건 약을 써서 그런 행동을 해결하려고 했다죠. 그것은 치매 환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죠. 이런 경우도 연민의 마음을 갖고 치매 환자에게 물어본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치매 환자에게 물어보는 일이 귀찮기도 하고 힘도 들겠지만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먼저 물어봐야겠지요. 답을 들은 다음에는 아, 그런 이유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셨군요 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면 치매 환자는 다시금 안정을 찾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존중과 연결된 행동입니다. 돌보는 이가 특별히 몸을 움직여서 할 일이 없으면 휴대전화만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시설만이 아니라 집에서 직접 치매 환자를 돌볼 경우에도 해당하는데 사실 그런 시간에도 마음만 먹으면 치매 환자와 얼마든지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능이 아닌 사랑으로 바라보기 물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조차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존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이나 어버이날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치매여서 방금 있었던 일도 몇 분 지나지 않아 잊어버리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께 드릴 돈 봉투를 준비할 때 고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살림인데 돈 봉투를 드려야 할지 말지 생각하면서요. 이런 경우도 부모님을 존중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상대방이 존경받을만 하냐 그러지 못하느냐는 상대방에게 그럴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는 나라는 사람의 성숙 수준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설령 부모님이 기억을 잃었더라도 부모님을 존중한다면 자녀의 편에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치매 환자를 존중하는 일은 그를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치매 환자를 기능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그야말로 구실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치매 환자는 기억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의 상실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치매 환자를 보면 치매 환자도 얼마든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치매이신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요양원에 가면 어머니는 늘 베개를 등에 업고 계신다고요. 현재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자신이 어렸을 때 밭일에 치여 어린 자신을 업어주지 못해서 한으로 남았는지 그렇게 온종일 베개를 업는답니다. 누가 물으면 베개를 자신의 딸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치매가 많이 진행되었어도 치매 환자가 가족을 비롯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치매 환자에게서도 인간만이 지닌 고귀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는 치매 환자를 대할 때 설령 존경은 못해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진짜 치매와 가성 치매가 있어요. 치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치매가 아닌 가성 치매에 대해 아시나요? 이것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아무리 봐도 어머니가 치매 같았답니다. 그래서 동네의 신경정신과를 찾아갔다고 해요. 그곳에서는 어머니를 노인성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에는 치매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어머니는 의사의 말대로 치매 증상을 보이는 우울증이 아니라 진짜 치매였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의사가 항우울제보다는 치매 증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제 같은 치매 약을 처방해 주었다면 어머니의 치매가 좀 더 느리게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우울증으로 인한 가성 치매와 진짜 치매는 구분하기도 어렵지만 실제로 치매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노인성 우울증을 치료할 때에는 늘 치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70대 초반에 향심 씨는 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깜빡깜빡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조금 전에 딸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두세 번씩 전화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기 일쑤였지요. 향심 씨의 딸은 이상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어서 어머니 집에 갔는데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지난번 어머니 생신 때 가져온 반찬통들이 냉장고 안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빠는 이민을 간 지 오래됐는데 어머니는 오빠가 마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것처럼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딸은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비롯해 뇌영상 검사까지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심 씨는 치매가 아니라 노인성 우울증으로 인한 가성 치매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향심 씨는 두 달 정도 치료를 받은 뒤부터는 증상에 호전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앞으로는 치매도 염두에 두어야겠지만요. 노인성 우울증의 착각 방금 살펴본 것처럼 치매와 노인성 우울증으로 인한 가성 치매는 노년기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 둘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인성 우울증 여기서 노인성이라는 말은 주로 노인층에서 그런 증세가 나타나서 붙여진 말입니다. 노인성 우울증은 오래된 자동차처럼 몸이 생물학적으로 약해진 데다 노년기에 경험하는 여러 종류의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이를테면 신체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배우자나 친구와의 사별 같은 상실을 경험하고 거기다 다양한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오면 매사에 기운이 없고 흥미가 없어집니다. 취미활동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사회활동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점점 집에만 있으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거기다가 많이 예민해져서 누가 뭐라도 하면 그 말의 의미를 따져보지도 않고 서운해하고 짜증을 부리기도 합니다. 당연히 밤에 잘 자지도 못하고 먹는 일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자신의 마음이 우울하다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식욕이 없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신체 증상만을 호소하니까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막상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신체 기능상 별 문제가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문제는 노인성 우울증으로 인한 가성 침해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침해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뇌의 정보는 저장되었지만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 정보를 인식하거나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예컨대 방금 들었거나 했던 일도 금세 까먹어서 반복해서 말하기도 하고 반복해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죠. 또는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것을 표현하고 싶어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 드라마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표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나 침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침해가 아니라 가성 침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당신 아침에 들고 나간 우산을 안 가져왔네 라고 할 때 침해가 아닌 사람은 아 아까 빵집에 갔을 때 두고 왔구나 라고 합니다. 반면에 침해인 사람은 어떤 경험이 뇌에 저장되지 않으니까 내가 언제 우산을 가지고 나갔냐라며 도리어 상대방이 무한할 정도로 화를 내지요. 이처럼 침해 환자 스스로 자신의 침해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되레 자신은 아무 문제도 없다고 우기는데 대개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데려가지요. 따라서 나 혹시 침해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자신의 행동을 뇌에 저장했다는 뜻이고 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력에도 문제가 없으니 침해가 아닌 가성 침해일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인한 가성 침해의 경우 약물 치료를 받게 되면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량이 늘어나서 떨어진 집중력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력을 포함한 여러 인지기능은 다시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성 우울증은 만성화되면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혼자 있거나 가만히 누워있으려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뇌활동이 멈춰서 인지기능에도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러다 실제로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매임을 알려주는 단서를 확인하세요. 치매 판정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 대부분 가족이 치매 판정을 받으면 그제야 그때 그런 이상한 행동이 치매 때문이었구나 라고 회상하면서 많이 속상해 합니다. 때로는 너무 늦게 진단을 받았다고 후회하며 형제들끼리 서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치매를 숨기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치매를 조금 더 빨리 인지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루빨리 치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만 주변 사람에게서 치매의 단서가 보일 때 망설이지 않고 본인에게든 가족에게든 즉시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를 빨리 인지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빠르게 대처하면 치매 증상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임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이 계기가 되어 치매 검사를 받고 치매로 판정을 받았을 때 뇌에 생긴 문제를 잘 해결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약을 써서 치매의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나아가 치매 판정을 되도록 일찍 받을수록 치매 환자 자신을 비롯해 돌보는 가족이 치매를 인정하기 수월하겠죠. 치매 환자를 어떻게 돌볼지 계획을 세울 때도 우왕 저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암에 걸린 사람이 자신이 암이라는 사실을 일찍 알았을 때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지기능이 그나마 원활할 때 자신이 치매임을 안다면 자신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직접 할 수도 있겠죠. 또 앞으로 남은 시간을 좀 더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 못하게 된다. 지금부터 치매임을 알려주는 단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직장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집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뒤에 어머니가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전화를 했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어머니는 치매검사를 받았고 결국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집 비밀번호를 까먹었다고 하면 연로하시니 당연히 그럴 수 있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두 번 세 번 반복이 된다면 무심코 흘려보내지 말고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복지관에서 민자씨는 진희씨를 보자 얼른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틀씩이나 오지 않고 무슨 일 있었어? 걱정했잖아 라고 했는데 진희씨가 하는 말이 나 복지관 수업 빠진 적 없어 내가 왜 결석을 해? 라고 했답니다. 진희씨가 복지관 수업에 이틀이나 빠졌다는 사실은 함께 수업을 듣는 모두가 아는 사실임에도 자신은 수업에 빠지지 않았다고 우겨댔으니 이런 것도 치매임을 알 수 있는 단서입니다. 옷차림이나 신발처럼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치매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먼저 평상시에는 아주 깔끔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외출할 때 빗질도 제대로 하지 않고 늘 하던 화장도 그만둬 버리죠. 어느 분은 신발도 많은데 하필이면 뒤축이 다 달아서 약간 찢어지기까지 한 신발만 신겠다고 고집을 부린답니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5월이 지나 6월이 지났는데도 자신은 춥다며 내복 입기를 고집하거나 얇은 오리털 조끼를 입으려 한다면 이것도 치매임을 알 수 있는 충분한 단서입니다. 이런 부부도 보았습니다. 이 부부는 아내가 평생 남편의 월급을 관리했지요. 생활비를 충당하고 저축하고 공과금 내는 일을 아내가 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돈관리가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매달 연금을 찾아오면 어디에 두었는지 또 어디에 썼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물어도 대답할 수가 없었고 남편에게 돈관리가 넘어가기까지 수개월 동안 살림살이에 구멍이 뚫렸다고 합니다. 치매가 오면 요리도 못하게 됩니다. 주부경력이 수십년이 넘으면 평상시에 자주 해먹은 음식은 눈감고도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가늠할 수 있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치매가 오면 그렇게 많이 끓여본 된장국을 어떻게 끓여야 하는지 그 방법이나 순서를 기억하는데 구멍이 뚫립니다. 그래서 음식맛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아예 음식을 하지 못하게 되는 수준이 되죠. 우리 가족 중에 치매가 치매는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매일 먹던 음식맛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문제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어르신처럼 혼자 사는 경우 아무래도 먹는 것이 소홀해져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음식을 할 수 없으니 잘 먹을 수 없고 심지어는 음식이 상했어도 알아채리지를 못해서 상한 음식을 먹는 일도 벌어집니다. 1. 충분한 관심을 보이세요. 부모님이 혼자 사신다면 자녀들은 자주 방문해서 냉장고를 비롯해 집안 곳곳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전화로 통화하면서 확인하는 일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화로는 치매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을 콕 잡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전화를 받아도 상대방이 어지간해서는 눈치채기 어려운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치매 상식이 필요한데 치매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치매임을 알려주는 단서들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이를테면 매사에 고집을 부린다든지 말할 때 각을 세우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싫은 모습이 마음에 걸리면 그 사람에 대해 계속 좋지 않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우리 어머니가 나이 들수록 괴팍해지는 성격 같다 라고만 생각하죠.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치매임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단서는 대화할 때 본인이 원하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해서 계속 그거 있잖아 왜 거기서 처럼 두루뭉실한 말을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과를 먹으려고 포크를 달라고 하고 싶은데 딸 사과 먹게 숟가락 좀 줘 라는 식으로요. 했던 말을 계속 반복 하기도 하지요.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일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보거나 가끔 만나는 사람보다는 평상시 서로 가깝게 지내는 관계일 때 알아차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3. 바깥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살피세요. 마지막으로 모임도 많고 활동적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사람을 피하고 종일 집에서 혼자 있으려고만 하는 경우입니다. 기억력에 문제가 생겨 모임에서 실수를 여러 번 했고 자신도 어렴풋하게 남아 실수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거나 평소에 내양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것까지 남들이 알아채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치매 환자와 친밀하게 소통하세요. 치매 환자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존중받고 또 충분히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치매 환자와 소통할 때 존중과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치매 환자를 대하는 기술 이제부터 치매 환자와의 관계에서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들과 그 상황들에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살펴보려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치매 환자들을 대했는지 돌아보고 그들을 대할 때 유용하게 쓸 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1. 치매 환자의 감정을 먼저 살피세요. 이를테면 방금 산책하러 나갔다가 왔는데 5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나가자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엄마 우리 방금 산책하러 갔었잖아 그것도 기억 안 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 편에서는 5번을 나갔다가 왔어도 한 번도 안 나간 것이나 다름 없으니까 이런 딸의 반응은 치매 환자의 자존심만 건드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금 산책하러 갔었잖아 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이 많이 나는데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가면 어떨까요? 또는 엄마 저녁에 묻힐 시금치 좀 다듬고 나가면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치매 환자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2. 대화 중에 치매 환자를 아이 취급 하는 태도 말은 삼가세요. 우리는 치매 환자의 행동이 점점 어린애 같아 지니까 행동만 보고 아이 취급 해서 자꾸 넘어지니까 혼자 나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방금 나갔다 왔잖아 라는 식의 말투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말투는 치매 환자에게 어른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엄마 혼자 나가시면 넘어질까 걱정돼요. 조금 있다가 함께 나가요. 또는 엄마 또 나가고 싶으세요? 라는 식의 존중하는 말투로 대화하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3.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점점 떨어져서 생기는 상황에 대응하세요. 이를테면 함께 요리할 때 엄마 양파 좀 까서 반만 썰어주세요 라고 하면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양파를 들고 당황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엄마 이 양파 좀 까주세요 라고 말한 다음 양파를 다 까면 엄마 이 양파 좀 썰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 뒤에 다 썰어놓으면 엄마 이 양파 반만 넣어주세요 라는 식으로 한 가지씩 순차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행동을 쭉 나열하는 식으로 말하면 치매 환자는 바로 있기도 하고 또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고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도록 늘 애써야 합니다. 이를테면 치매가 점점 진행될수록 대변이라는 말보다는 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더 잘 이해하지요. 질문할 때도 선택지가 없는 서수령 질문은 치매 환자를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치매 환자는 오늘 점심에 우리 뭐 먹을까 와 같은 질문을 받으면 당황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오늘 점심은 고등어 자반 구워드릴까요 아니면 호박볶음 할까요 와 같은 식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양자 태기령 질문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들이나 딸이 저녁에 집에 오면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질문은 치매 환자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뿐더러 치매 환자의 자존심만 건드리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치매 환자는 뇌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지 못하니까 오늘 종일 무엇을 했는지 입력이 되지 않았고 꺼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4. 치매 환자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마세요. 가족이 함께 있거나 여럿이 치매 환자를 방문했을 때 치매 환자를 투명인간 취급해서 속닭거리면 안 됩니다. 치매 환자와 관련하여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도 치매 환자가 잘 모른다고 속단해서 대충 자기들끼리 속닭거리는 식으로 말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 친구들이 여러 명 방문했을 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좋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와 함께 있을 때는 치매 환자가 자신만 소외된다고 느끼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5. 치매 환자와 소통할 때 비언어적 요소를 쓰세요. 치매 환자와의 소통에서 비언어적 요소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보이는 인지 저하에는 언어 능력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치매 환자는 대화 중에 적합한 말을 찾지 못해서 별 의미 없는 저 그거 있잖아 그때 거기서와 같은 단어를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라고 하면 얼른 휴지를 가져다 준다든지 휴지를 쓰레기통에 넣는 모습을 보면 엄지척으로 잘했다는 칭찬을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돌보는 이가 비언어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할 때는 치매 환자와 눈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맞춰야 상대방의 형편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눈 마주침은 소통의 기본입니다. 눈 마주침을 작고 하면 사랑과 신뢰의 감정까지 생겨나게 합니다. 실제로 아서 에런이라는 심리학자는 4분 동안 눈을 마주치면 관계가 더 깊어진다라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치매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꼭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마음을 자주 표현하세요. 치매 환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면 사랑하는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말고 꼭 안아주거나 등을 토닥여 줍니다. 이러한 행동이 때로는 사랑의 마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하고 싶을 때는 사랑해요 라는 식으로 짧게 말하면 좋습니다. 7. 치매 환자의 이상행동은 당연합니다. 치매 환자는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불쑥불쑥 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부모에게 치매가 왔을 때 그들의 이상행동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질 못합니다. 사실 치매 환자가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은 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평생 나를 보살펴주고 챙겨주던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깊게 각인되어서 어린아이처럼 이 닦고 세수하고 옷 입는 것을 일일이 챙겨야 하는 일이 영 낯설기만 합니다. 거기다가 입속에 있는 음식 찌꺼기를 그냥 거실바닥에 뱉는다든지 양념치킨을 먹으면서 손을 아무데나 비벼대는 모습을 보면 엄마 안 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돌보는 치매 환자가 부모든 배우자든 아니면 내가 돈을 받고 돌보는 사람이든 이들은 현재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뇌에 문제가 생겨서 이상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멋대로 비난하지 말고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